쭈꾸미볶음 30개예요. 20인분 하고 15인분 주세요. 목에 뛰겠어요. 뛰어갔다 올까요? 좀 먹어야겠어요. 아니요. 손줄입니다. 축하합니다. 깜짝 놀랐네. 깜짝 놀랐어. 어떻게 먹었어? 이제 미래를 나옵니다. 내가 한국 코리아와 40년 레전드다. 저게. 만두먹지, 저렇게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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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군포의 위치에 최고의 맞짱 스타드움이 되겠습니다. 안 됩니다, 안 됩니다. 인지, 인지, 인지. 삼겹살 10인분 더 주세요. 그다음에 무삼겹 10인분도 더 주시고요. 고기, 대패삼겹살 20인분도 추가해 주세요. 우선 1, 2, 3, 4, 4 Nico스, 5, 4, 1, 4, 5, 5, 8. 2, 4, 5, 6, 6, 6, 7, 7, 8, 9, 9, 10, 9, 10, 9, 10, 10, 10, 10, 8, 10, 9, 10, 10, 11, 10, 10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